딜러, 그래서 제가 딜러 센서 안고 찾고 있는거에요. 가봅시다. 딜러 센서 안고. 라비 같은거 들고 많이 왔네. 일단은 여기서 킬일 수가 있나봐. 이게 레벨에 따라서 친추가 받아지는 것 같은데요. 내 레벨이 높으면 이런 분들 친추 안 올라오거든요. 레벨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. 이거 데려가야겠는데? 이게 제일 나오는데? 레벨에 따라 친추가 달라지는 것 같아. 레벨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. 독대는 힘들걸요? 갈라나? 라스를 빼고 데려갈라는데? 다운로드? exploding 딜러 밀어붙여야 했어? 이거. 빡들로 밀어붙여서 색상한다고 하네요 한방들이 존나 센서 들어가요 라벤 지속들이라서 모르겠네 데려가와서 한번 해볼거에요 거의 뭐 템이 기본템이라서 지금 이 덱들이 세이즈 빼고는 좀 힘들거든요 상대가 여기 가야지 쩐다 얘가.. 얘가 스터먹으면 힘들어졌네 키가 좀 많이 단다 우리팀 와 데미지 오륙쏟는데 원래 이 정도 누나? 울리지만 싸울 수는 있어요 겁내지 마세요 무서운데? 이 정도면 깨시겠네요 올해 세 번 훌륭하니까 잘 조절해야죠 툭 구아 와 이거 지겼네 이거 라이브 남아 진짜 데링데링하다 데리ende 나미로 이런거 쓰면 진짜 오랜만에 좋더라 골조나 실버.. 막 브론도 실버에서 브론도 실버 아이나 가만히 골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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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려도 이긴거 안써 나도 이거 많이 썼네 저거 막 카마인한테 잡아줬어 카마인이 앞에 진짜 맞아서 갚여도 카마인이랑 안 맞거든요 아... 안돼가지고 막 담아줬네 피 한번 해가지고 아 근데 피가 너무 많이 닿았네 어? 너무 많이 돌려주지 영원한 꿈을 꾸기해줄다 나무 뱉은 것 같아 한 대만 더 맞고 힐 할까? 근데 한 대만 더 맞고 힐 하다가 얘가 스턴이 걸리면 애들 죽을 수도 있어 한 대만 더 맞고 힐 하다가 스턴 맞고 하나 더 맞으면 이거 케이스 같은 애들 맞지 넌 이거 쳐 뭐가 요즘 걸리지마 오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스턴이까지 얘 얘 어떻게 힐 붙었어? 오 이거 부셔지는데 이거?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 저거 부셔지는데? 여기 봐주세요 내 차례 영원한 꿈을 꾸기해줄까? 다 없으면 되나? 지금이야 알겠습니다 졸리지만 싸울 순 있어요 찬란한 빛이여 풀 모음은 살라고요 나 하하 은 에너지 쭈 Dimit 이케 한 도움를 curly 야 망했는데 이거 다 와서 나왔네 저게 사서 나왔네 이거 루트각인데 아니 이게 좀 남았으면 제가 게임하거든요 아니 근데 다음 턴에 방각에 걸릴 거라서 이게 여기서 되나? 이제 죽겠다 쓰고서 가야 돼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 다 같이 죽을땐 이제 죽을때봐 그냥 죽을때봐 지금 다 죽을때봐 두 개가 잘 죽을때봐 자 이제 죽을때봐 너가 그야 어디가봐 내가 잡고 있는게 여기서 잘 죽을때봐 다 죽을때봐 없어 에이 캐릭터 먼저 그려주지 않았어 미안하다 얘들아 오 꽤 꽤 꽤는데? 미션 와아 이걸? 와아 뽁 와아 갈리스네 와아 진짜 대박이다 키리스가 엄청 좋네 와 진짜 갈리스인데 아니 이게 피어가 불가능한데 키리스가 41레벨짜리가 들이 저렇게 나온다고? 다른 데 때문에 턱도 없이 부족한데 야 이거 대박이다 키리스 야아 가시다 진짜 아 저 못 깰줄 알았어 와 이 패턴 망해가지고 이걸 깰 수 있나 생각했는데 와 키리스가 한 80% 갔을거죠 야 내가 봐도 진짜 참 대단하다 아 봐봐요 이게 드릴 들어가는 거면 봐봐 키리스가 앞두지 37,000 37,000 대박이다 진짜 이것이 막 크루나스 30,000 이번은